부산지검은 지난달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이번 기소는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이후 배심원 위협으로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. A씨는 지난 5월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가운데 법원 주차장 차량에 적힌 번호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을 찾아낸 뒤 계속 연락하며 배심원이 불안과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.